뚝딱이 모르세요 혹시 뚝딱 TV 아시나요 이거 하나만 받아주세요 혹시 뚝딱이라고 아세요 아하 오늘 사람이 너무 없어요 공부하러 가볼까요 제가 목소리 예쁘다 소리 많이 들어서요 라디오 쪽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뚝딱 TV 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아 네 라디오 제작실 처음 가보는데 아 여기에요 뚝딱뚝딱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라디오 프로에 저도 좀 출연해 보고 싶어서 일단 일단 이거 하나 드시죠 네 일단 이거 하나 드시고요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뚝딱이 아니 저하고 너무 대화가 잘 통하시는데요 아 저 어린이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어른이 법 법 그것도 제 전문입니다 저 그거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에스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뚝딱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EBS 라디오고 이하진 PD인데요 어떤 일로 전화하셨는지요 Hey what's up man what's your name 어 어 맨 어 어 음 my name is 뚝딱 Wow you're English is great whatever you are 아니 근데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럼 저 EBS FM English 고고에 나오실 생각은 있으시죠 English 고고 영어하는 프로인가요 나오시는 거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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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디오 스튜디오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y my name is Sungky Nice to meet you I'm Dota How are you? 어 음 Secret Secret I'm D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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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fruit Orange Snow Coffee Yes Penguin Yes 편하게 그냥 프리토킹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고